2교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세증권의 이승우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할 거고요.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시장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종목도 종목이고 업종도 업종인데 방향만 좀 잡히면 내 거 안 올라가더라도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방향이 잡혔으니까. 그런데 그게 상방인지 하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중요한 지표를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죠. 네. 일단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면 코로나 이전에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정책 목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코로나 이전에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목표. 정책 목표. 경기 회복, 일자리 회복 뭐 그런 거였죠. 특히 미국에서는 성장은 됐는데도 일자리가 안 나타나니 조금 더 참아보자 그러면서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 신경 좀 쓰다가 코로나19를 얻어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고 한다면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목표는 인플레 유발이었어요. 그렇죠. 경기 살리는 인플레를 만들겠다는 거였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돌아보면 오히려 지금은 인플레를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를 우려하는 단계로 들어섰고요. 그러네요. 일시적이든 어쨌든. 인플레를 시장이 많이 걱정하는 단계로 들어섰고요. 그런데 뭐 올해 초 내지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악재는 인플레가 아니었었어요. 당연히 코로나 백신 관련이 넘버원 악재였었고 두 번째가 테크 관련 주들 즉 나스닥 기술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고려하는 게 넘버2였었고요. 인플레 혹은 금리 인상 걱정하는 것은 한 넘버3 악재 정도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월 3월 넘어가면서부터는 금리 관련 악재가 시장의 넘버원 악재가 된 그런 상태고요. 불과 한 3주 전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을 때도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죠. 오늘 새벽에 마찬가지로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도 그랬고 시장이 너무 좋아서 너무 뜨거워서 인플레 관련 사항만 등장을 하면 움찔움찔하게 놀라는 흐름은 단기적으로 한 2, 3개월 좀 길게 보면 한 2, 3년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게 인플레와 디플레를 반복하는 게 경제고 이제는 다시 인플레를 우려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관련된 물가 지표다 아니면 고용 지표다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약간 위축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짧게는 2, 3개월일 거고요. 길게는 2, 3년 정도. 그런데 그 강도는 점점 더 약화될 것이다. 깜짝 놀라는 강도는? 네. 강도는 점점 더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시장이 인플레를 그렇게 우려하면 채권 시장은 패닉이어야 돼요. 패닉이어야 정상입니다. 시장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인플레를 걱정하고 인플레가 정말 위협이라면 주식 시장 놀라는 것보다 훨씬 더 채권 시장이 먼저 놀라야 된다. 주식 시장도 놀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채권 시장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채권 시장은 별 금액이 괜찮나요? 오히려 더 차분했죠. 오히려 5월 중에는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1.5%를 깨기도 해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4월 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등장을 했을 때 2분기 때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갈 거다. 백신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50% 돌파하게 되면 오히려 금리가 더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던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백신을 담아주면 왜 금리가 내려가죠?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1% 미국의 국채 금리가 1%를 돌파했던 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했던 거고요. 2, 30% 넘어가면서 가팔라질 때 금리 상승폭도 컸었고 오히려 그런데 이스라엘 사례를 볼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국민 중에서 백신 접종률이 50%, 60% 넘어가니까 금리가 이스라엘 금리가 떨어지더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좋은 거 다 반영했다 이거죠? 선반영했던 거죠. 그래서 백신 효과가 지금 미국 백신 접종률은 90%가 넘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은 금리가 더 눌려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요. 백신이 오히려 백신이 아예 얘기가 안 될 때 오히려 금리는 조금 더 경기가 너무 살아난다. 이럴 때 오히려 금리가 튈 수 있는 흐름들이 조금 더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수요적인 측면이든 공급적인 측면이든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백신 효과가 끝나고 나면 그런 측면들이 조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는데 6번 화면을 조금 띄워주십시오. 6번 화면은 보시면 주요국들의 저축률이에요. 코로나 전후의 저축률인데 2019년하고 2020년 작년의 저축률을 비교해낸 건데요. 거의 뭐 작년의 저축률이 2019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돈이 남는다는 뜻인데 이건 돈을 더 벌어서 그렇습니까? 안 써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은 번 것도 있을 거고 서로 둘 다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위기 상황이잖아요. 코로나라는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이고 기업들 망가지고 실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현금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금을 많이 했던 게 작년의 형태였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랬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예금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보복 소비다. 돈을 그동안 못 썼다라는 측면 때문에 보복 소비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실탄의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실탄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수요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수요적인 측면 이외에 공급 사이드는 뭐 다 아시다시피 국제효과 반등하는 거 임금 오르는 거 반도체 쇼티지나는 거 등등이 모두 다 지금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질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작년에 이것저것 많이 사고 가구도 사고 내구제도 많이 사고 그래서 컨테이너도 모자라고 그런 거에 소비도 있긴 있었으나 서비스 소비 이런 거 많이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기본적으로 소비를 못했던 거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고 있었던 거 그리고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던 자금들을 그냥 쉽게 뺏을 수 있는 예금 통장 같은 데 많이 축적을 해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축률은 높게 나타나나요? 저축률이 작년에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그 현상이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위기에는 일정 부분 끝나지 않았는데 슈어사이드 측면에서는 돈의 측면에서는 인플레를 자극할 요인이 질비하다. 특히 이제 반대로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는 치플레이션 요즘에라는 신조가 등장을 했잖아요. 치플레이션. 치플레이션. 반도체가 슈티지 나면서 실제로 이제 반도체 지수하고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하고 그려보면 모양새가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도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인 것은 맞고요.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8번 그림인데요. 보시면 보시는 그림은 반도체 매출액 그리고 매출액 대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액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금융위기 전후가 달라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반도체 투자액이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적은 게 최근에 치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치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급이나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도 내포하는 거잖아요. 미중 간에. 그로 인한 또 칩 쇼티지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감을 많이 했는데 작년 이맘때 마스크 대란때랑 조금 많이 비슷한 것 같다. 사재액이 많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생산업자나 중간 유통상도 반도체를 풀지 않으면서 가격은 더 오르고 그래서 반도체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이런 양상이 작년 마스크 대란 때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마스크 대란은 한 두 달 만에 끝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반도체라는 것은 대규모 시설 그리고 대규모 투자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처럼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인플레를 자극하겠느냐 인플레가 고공행진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그림 9번도 한번 띄워주시면 가장 일반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죠. ISM 제조업 제조업 물가 지수네요. 제조업 내의 하부 지수 가운데 물가 지표가 있는데요. 이 물가 지수는 매달 ISM 제조업 지표는 매달 첫날 매달 1일에 발표가 되는 건데 이제 며칠 전에 다시 또 발표가 됐죠. 그런데 이 부분이 두 달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제조업체들이 내놓는 제조업 구매 담당자들이 내놓는 물가에 대한 전망 이 분이 두 달 연속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눈여겨볼 만한 차트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기저적으로 안정되는지 여부는 앞으로도 당분간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과 같이 리서치 하우스들에서 또 국내외 리서치 하우스들도 마찬가지로 2분기 물가 지표가 피클 것이라고 보는 지표들이 하우스들이 거의 대부분 그거는 이제 기저효과를 반영해서 당연히 그러는 거라서 그렇죠 월별로 전월 대비도 좀 내려갈 거냐 그래야 이 걱정되는 쇼티지들이 좀 해소된다는 뜻일 텐데 일단 전년 대비로는 작년에 이맘때 경제 상황이 가장 어려웠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물가 지표가 당연히 크게 뛰어보일 수밖에 없는데 5월까지는 5월 내지는 6월 정도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기 단위로 넘어봤을 때 3분기 때는 그 부분이 확실히 내려갈 것 같고 전월 대비로도 그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전년 대비고 전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년 대비로는 지금 물가가 많이 뛰어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물가 압력은 많이 낮아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또 그 전년 대비하면 또 역기저 효과가 생기겠죠 또 이제 지금 2분기 때 재정 투입하는 게 지금 2분기가 분기별로는 피크가 제일 많거든요 재정 투입이 재정 투입 금액이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경기 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내년쯤에는 반대로 이제 경기는 상당히 좋고 물가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내년 이맘때쯤에는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걱정스러운 바는 취플레이션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누적돼서 물가 레벨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또 물가가 높은 레벨을 유지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되는 경우 그걸 인플레라고 하죠 그게 인플레고 그럴 경우에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통화정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취플레이션에 대해서 국한에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취플레이션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중국 사례가 아마 조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림 12번을 조금 띄워주시면요 그림 12번은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그리고 중국의 물가지수 이거예요 주황색 선이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인데 2007년도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돼지들이 병에 걸렸어요 귀가 파래지는 병에 청이병이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워낙에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청이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급등하게 되면 전 세계 물가가 들썩인다 이렇게 리스크가 왔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돼지고기 가격을 금리가 잡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당시는 물론 금리가 올라가던 국면이긴 했는데 돼지고기 가격이라는 게 금리로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돼지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야 그래서 지금도 취플레이션이 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돼지고기 가격 반도체 혹은 철강제 가격 등등은 금리로 제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사안을 패드 담당자들이 모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지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인 트랜지토리 하다라고 계속하는 것도 금리 카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아 불안은 한데 불안은 한데 카드가 없으니까 별거 아니고 일시적일 거라고 연준도 자꾸 대뇌이고 있는 것이다 뭐 일시적일 거라고 봅니다만 혹시 그런 딜레마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갖고 있을 수 있다 알겠어요 보는 것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 지금 앞서서도 인플레가 시장의 넘버원 리스크다라고 시장의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인플레 걱정은 좀 이제 조금 접어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가지표가 발표될 때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움찔움찔하면 인플레 때문이라면 그때는 조금씩 사들어가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던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인플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여전히 우호적인지 인플레에 관련된 통화 정책이 그렇죠 결국은 정책이 우호적인지 경기 회복세 지금 계속해서 좋은지 아니면 그래서 시장을 좋게 봐야지 대한 판단인데 세 가지 모두 다 저는 다 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도 한번 14번 차트도 한번 띄워주시는데요 시계열이 좀 긴 자료인데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같이 그린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파란색이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금리가 명목 성장률보다 높았던 시기는 타원형으로 쳐둔 곳밖에 없습니다 별로 없네요 80년대 직후였던 것이고요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까지만 그랬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유독 높게 유지할 때 했던 기간이 즉 오일 쇼크가 지나고 나서 인플레파이터라고 했던 볼커 의장이 재임했던 시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명목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라고 하면 금리를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되느냐 주식시장을 그렇게 걱정해야 되느냐 경제를 걱정해야 되느냐 아닐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의 경기 회복 경로가 코로나 백신 효과로 인해서 가팔라지고 있다고 표현들을 하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회복 국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훨씬 더 가파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는 은행의 위기였었잖아요 치료가 쉽지 않죠 은행이 닫히게 되면 문제가 많아지죠 내가 예금했던 것도 쉽게 찾을 수가 없을 뿐더러 은행이 파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산업 쪽에 대출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경기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은 걸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멀쩡했었는데 코로나가 등장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등장을 하면서 경기 회복 속도는 훨씬 더 가파라질 거고 연준은 금리를 올릴 생각이 별로 없고 그러면 주식시장을 과연 염려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연준은 사실 금리 올리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궁극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당장 굳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시장이 때만 되면 인플레 걱정을 하는데 인플레 걱정은 앞으로는 파괴력이 점점 더 작아질 건데 더 걱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경기 회복세가 가파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말 올해 초 대비해서 S&P500의 수익 추정치가 올해 거는 34% 상승을 했고요 내년도 것도 12% 상승을 했어요 올해 초 대비 수익 추정치가 그래서 수익 추정치를 올리게 되면 목표 주가도 같이 올려야 되죠 그래서 국내 하우스들이 S&P500의 목표 주가를 인상 러시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채권의 투자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반면에 주식 투자 메리트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고 주식이 조금 비싸 보일 수는 있어도 채권 대비 투자 메리트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은 사실 들긴 드는데 이거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 안 나오는 질문입니까? 솔직히 그렇고요 지금까지 경험은 바에 의하면 밸류에이션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때그때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적자일 때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적자 기업은 밸류에이션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설명이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잣대 정도로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 후에 조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얘기를 따로 나눌 텐데요 그럼 뭘 사야 될 거냐라는 건데 경기가 회복될 때는 경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기 민감 업종들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경기 민감 업종들이 보통 밸류 쪽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가치주들? 대표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그림 19번을 한번 끼워 봐주시면 보시는 19번 그림은 S&P500의 그로스 업종의 PER을 밸류 업종 PER로 나눈 것입니다 나누기를 해보니 그 수치가 1.3이 나와요 이 의미는 그로스 업종이 밸류 업종 대비해서 PER이 30%만 비싸다 비싸다 뜻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한창 터지고 언택 관련주들이 초강세 보였을 때 이 수치가 1.8 수준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그로스 업종의 PER이 밸류 업종 대비 2배 정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3분기부터 밸류 업종들이 스타트를 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수준이 30%로 격차가 좁혀졌어요 재미있는 그래프네요 그런데 이 수준이 10년 평균 수준이에요 지금의 1.3배가 중간에 파란색 선으로 쳐있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로스 업종이 더 싸 보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성장주인데 그로스 업종의 멀티플이 밸류 대비 30%만 비싸다 오히려 싸게 보일 수도 있는 시점인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서도 시작할 때 애플 주가 언제 올라요? 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셨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그로스 업종이 좀 싸 보인다 밸류는 그렇게 내려와 있군요 특히 이제 앞서서 지금도 인플레 인플레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라는 게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물가가 싼 걸 찾으려고 하겠죠 어디에 통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통해서 그러면 오히려 아마존이 그로스 업종의 대표주자이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경기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오히려 아마존 같은 그로스 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위원님께서는 성장주가 그래서 조금 괜찮은 것 같다 좀 더 이거는 그냥 느낌이 좀 반영된 의견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기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얼티필요 차가 30% 수준까지 좁혀진 거면 좀 많이 좁혀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실적만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요즘은 성장주는 이제 눌려있는 이유가 바이든의 정책 리스크 1년 전에는 없었던 그게 어느 정도로 누르고 공포감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른 변수인 것 같기도 한데 괜찮을 거로 보세요 제가 2월 초였나요 1월 초에 출연했을 때 이 프로님하고 동일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등장을 하더라도 빅테크 기업들 규제 못할 거다 왜냐하면 미중 간에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패권 경쟁을 할 군인들 선수들이 결국엔 빅테크 기업인데 빅테크 기업들을 과도하게 규제해서는 패권 전쟁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 규제를 안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뭐 규제 움직임들은 있습니다만 과격하게 진행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과 경쟁하는 테크놀로지 그룹이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가 잘 된다고 해서 중국과 경쟁할 때 이길 수 있는 데이터 관련된 기업이고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꼭 걔네들이 선수가 아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패권 경쟁이 경제나 군사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도 진행이 되고 앞서서도 페이스북 말씀하셨습니다만 네트워크이잖아요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누가 장악하는 거냐도 미중 간의 중요한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술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거기 있군요 또 어떤 것 좀 들여다보면 마지막으로 한국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한국은 우리나라 경제도 순항하고 있고 코스피 3200선 돌파해서 분위기 좋은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표를 수많은 지표들 가운데서 코스피 지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수출 관련 지표거든요 그런데 수출 관련 지표는 5월 달 수출액은 500억 불 찍었고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를 했고 수출이 왜 이렇게 잘 되느냐 대회 경기가 회복되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측면 이외에 한국이 자라서 좋아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는데 22번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요 국내 언론 통해서 많이 보도됐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 유엔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거든요 이런 게 있군요 유엔 데이터라서 조금 느려요 이번에 발표된 건데도 기준 연도가 2018년도 돼요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은 원래 계속 1등이었고 2018년도에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게 눈에 띄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이 3위에 올라섰다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외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좋고 경제가 순항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제조업의 경쟁력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흔히 말해서 최근에 들어서 서플라이 체인 우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공장을 못 떨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가 올라온 그리고 수출이 좋아지게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3200선까지 올라오면서 조금 부담을 느낄 만한 지수이기도 하고 특히 지금 시점이 하반기 전망들이 쏟아질 그런 시점들이잖아요 그래서 각 하우스들에서 제시한 코스피 밴드들을 보면 상단이 한 3300, 3400 조금 더 높게 보는 데는 3600 선 정도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하반기라는 틀 안에서 보면 굉장히 좀 합리적인 전망들로 보여집니다 다만 하반기가 아닌 그것보다 더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 조금 수줍은 밴드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수줍은 밴드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트를 한번 또 보여주시면 23번 차트를 좀 띄워주시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노란색이 S&P500에 PER 4.3배고요 중간에 있는 분홍색 선이 MSCI 올컨트리 인덱스 전세계 증시라고 보시면 되죠 2.8배고요 서서히 그래도 올라왔네요 코스피가 1.2배 이제 올라와서 1.2배가 되는데요 전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이거 PBR입니까? PBR PBR 그래서 한국에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순자산 가치의 몇 배의 주가가 거래되느냐 1.1배고요 그래서 1.2배 수준이고요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들로 흔히 지적이 됐던 게 대북 리스크가 있다 대북 리스크 배당이 낮다 그리고 코퍼릭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다 등등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북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배당이 낮은 거하고 코퍼릭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는 거는 미약하게나마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좋아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정상인가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는 거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PBR이 1.2배인 게 정상인가를 따져보면 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차트가 되는데 24번 차트도 한번 띄워봐 주시면 대표주식들이죠 애플, TSMC, 삼성전자 최근에 앞서서도 칩 쇼티즈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애플하고 TSMC의 PER은 24배씩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PER은 여전히 14배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쇼티즈까지의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물론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저히 저평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컨세너스 목표 주가는 현재 10만 6천 원이에요 주가는 지금 8만 2천 원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 컨세너스는 30만 4천 원이에요 시장에 그런데 현대 주가는 24만 1천 원이고 흔히 시장에서 10만 전자 혹은 30만 차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컨세너스 수준으로만 가도 코스피의 주가가 3,200인 게 맞느냐 아닐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앞서서도 지금 하반기 전망들의 타겟 포인트들이 조금 수줍다 조금 보수적인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코스피의 앞자리가 조금 바뀔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다시 오르면 또 충분히 오를만한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니까요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오르면 또 얼마든지 설명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는 인플레어와 관련한 우려들이 나올 만한 부분은 있으나 점점 더 그 악재 영향 파괴력은 줄어들 것 같고 연준도 그거 뭐 특별하게 더 고민할 것 같지도 않고 경기는 경기 회복은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각은 더 잘 될 것 같으니 꼭 이 글로벌 라이브가 대한민국의 유튜브 방송이긴 합니다만 그거 제외하더라도 코리아 괜찮은 것 같다는 게 오늘의 요지네요 네, 딴 데보다도 상습폭이 더 퍼포먼스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찬스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들도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릴 만큼 치열한 논쟁거리인데 일시적으로 끝날 거냐 아닐 거냐 오늘 근거로는 재미있게도 아닐 거라면 채권시장이 저 모양일 리가 없다 금리가 계속 튀어야지 그럼요. 채권시장은 패닉이 났어야 돼요 이미 그런데 오히려 1.8까지 갔었던 금리가 1.5가 깨지기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물가가 우려된다고 하면서도 1.6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년 금리인 거죠 그래서 그 금리도 지금은 쉬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는 전 세계가 전부 다 집단 면역체계에 갖추고 경기 회복에만 몰두할 때는 오히려 금리가 그때 이제 다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당분간은 그럼 인플레 걱정은 점점 희박해질 거고 희박해질 거고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 마지선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이겠죠 코로나 이전 수준이 한 2% 초중간 수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계속 저평가 얘기는 나오는데 그 설명을 할 때 배당이 낮고 지배구조가 좀 고민거리다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렇게 반토막으로 거래되어야 될 만큼? 그렇게 봤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거 같아요 이거 말고는 왜 다른 요인은 없으니까 그 요인으로 인한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또 뭐 북한 문제도 있고 했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거 같고요 앞서서도 제조업 경쟁력 순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일본은 많이 떨어지고 한국이 3위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 지수 편입 얘기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되면 일본 쪽 쉐어를 빼서 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그렇게 놓고 보면 주식에서는 수급상으로 웨이트 그거는 지금 하나 그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등등 이거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제조업은 왜 잘 성장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대표주자들이 좀 잘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들이 삼성전자 그랬고 현대차는 그동안의 우려가 전기차 시장으로 가는 국면에서 적응을 못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한 5위 정도 나올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잘하네 그렇게 잘 적응하고 있네 거기에 플러스 현대차는 차차기 차세대 차차세대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 쪽에도 대비가 일정 부분 되고 있죠 그리고 2차전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철강 가지고 있고 철강은 4위 5위권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시장 쪽에서는 인도에 이어서 2위라는 거 부분도 새롭게 부각이 됐고 그래서 한국 산업 포트폴리오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단점은 나중에 되어서도 그거 갖고 되게 좀 문제가 많이 문제 좀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플랫폼 기업이 없다는 거 플랫폼 기업이 없다는 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없다라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다 아마존 아니면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 그런 식의 글로벌 플랫폼 플레이어 하나만 있었어도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독일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죠 없죠 유럽도 없죠 그런데 뭐 한국에 있기가 좀 어렵고 그 부분이 아쉬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국가 산업 포트폴리오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왜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냥 듣고 나면 잘하고 있으니까 좋지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그냥 현상에 대한 같은 얘기 같고 그 근본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제 가정에는 운이 좋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적절한 시점에서의 과감한 투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인의 타고난 손재주 뭐 이런 거였을까요 즉 낮은 배당과 기업 지배구조 문제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배당 많이 해주는 게 좋지라고 하지만 낮은 배당이라는 게 그 돈 모아놓고 투자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걸 거고 그러니까 또 그게 있으니까 투자가 됐을 거고 기업 지배구조라고 하는 건 또 장기 집권 하니까 적절한 투자 내지는 내가 책임지는 투자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빠른 결정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제조업이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거라면 이 낮은 배당과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주가 차원에서 과연 디스카운트 요인인 건가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요인인 건가 오히려 악재다 뭐 악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당 많이 하고 지배구조가 매우 민주적이었다면 이 제조업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뭐 독일 기업들 잘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알 수는 없으나 도대체 오늘의 핵심은 그동안 이렇게 계속 디스카운트 되어 있던 게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거라면 이게 요인이 뭐였길래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었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뭘까요? 다른 나라들도 많이 궁금해하더군요 정말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오늘은 걱정거리들을 꽤 많이 좀 덮어주시긴 했네요 전반적으로는 어떤 요지인지도 매우 명확한데 혹시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변수를 생각해 보려고요 이승우 위원님한테 한 1년 정도 후에 앞으로 1년 정도 후를 미리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면 가서 딱 하나만 보고 와라 경제 지표든 무슨 숫자든 이거 딱 하나만 보고 오면 좋겠다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거나 그럴 변수일 텐데 앞서서 그러니까 1년 후에는 물가 압력은 더 줄어들어 있을 거고 경기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시장은 좋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거의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앞서서 모두에서 지금 시장의 넘버원 악재로 거론 되는 게 인플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경기 회복, 코로나, 백신, 정상화 등등을 언급을 하면서 쑥 들어간 부분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미국, 중국 그게 꼭 미국, 중국이 될지 아니면 미중 이외의 다른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워낙에 신고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터지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쪽에서 시장이 영향과 변수가 될 거다 약간 증폭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기가 그건 항상 불확실한 변수이긴 하니까요 근데 그게 지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나타내는 인덱스도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나타내는 부분이 너무 낮아져 있어요 거의 뭐 흔히 말하는 빅스 수준으로 낮아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이 등장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 놀랄 여지는 놀랄 것 같다 틀릴 확률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쵸?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래세증권의 이승우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최근에 시장이 걱정하는 문제들 글로 인플레 혹은 공급단의 코스트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스카운트 등등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각자도 아마 좋은 생각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죠 이승우 선임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